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컬 연주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뮤지컬이라는 거고요. 24시간 안에 음악을 만들어서 뮤지컬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거의 즉흥연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저도 되게 모르겠어요. 기대반 걱정반이 되는데 어쨌든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타임스퀘어 근처고요. 오늘은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저기 안에서 연주를 한다고 해요. 사운드 체크 두 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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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타임스퀘어 근처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뉴욕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4시간 동안 리허설을 했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너무 힘들어서 어제 저 캠프에서 돌아왔었거든요. 거의 너무 힘들어서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스타벅크를 가고 있습니다. 옷은 검정색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커피를 끓인기로 오는 음식이 다같은 음식을 많이 입었어요. 특히 이 정도의 마 Хотя용 또 일부러와 일요일이라 비슷한 음식은 반대로 그 ceo와 같이 먹 Singh에 유분을 두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와 함께 물이 이끌어 여기 다시 매우 좋아해서 할 거라서 그래서 그 앞에서 다 입은 편입이 다을 간장에 지금 요리할 수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